부산 MBC가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2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뉴스 부문에서는 입원 환자 낙상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기록 조작에 대한 연속 보도로 개선안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임선흥 기자의 양산 부산대병원 의료기록 조작 의혹 연속 보도가 수상했습니다. 또 황재실 기자는 전두환 부마항쟁 개입 최초 확인 보도로 지역기획보도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